안녕하세요.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지독 300km로 바람을 걸음에 달리는 TGV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과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 있게 달려왔고요. 오늘 이 자리가 저와의 소통을 통해서 배움이 아니라 나눔 그리고 나눔을 통한 서로와 함께 나갈 수 있는 키움 그걸 통해서 서로가 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 세움의 자리가 되게 될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과의 특별한 시간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! 그때부터 상담하실 때 자기 강점이나 네안를 확실하게 됩니다. 내가 막 잘 안да왔던걸 다 팔아치기! 그리고 이거 하나에 있는 첫인望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? 그런 이야기 한 번이에요? 그것도 그냥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우리 스윙으로 하고 싶어서 그 순간에 약간의 창이 없으면 그 부분이 그냥 똑같고 싶을 거예요. 그때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준비해놓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